올해 초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겸임교수 채용 공고문입니다. 자격 요건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종 합격한 겸임교수 A씨가 이미 두 달여 수업을 진행했지만, 최근 박사학위가 없는 부적격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학과 측은 A씨가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위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합격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통상 다른 대학들도 해당 과정을 박사로 본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이 증빙 서류를 요청하자 A씨는 결국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학위로 전임 교수에 지원했지만, 이번처럼 자격 논란이 일면서 탈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대학 측이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킨 뒤 딴소리를 한다며 부실한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직서가 처리되면 해당 수업은 폐강 위기에 놓이게 돼 피해낸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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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한솔입니다.